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오장은 카드는... 네, 그것죠. 오늘 우측면 돌파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시죠. 아, 옵사이트에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 반대편 모서리를 향해서 때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돼서 몇 가지 패턴을 연습했는데요. 이게 주요하네요. 후반 10분 오장은의 골로 1대0 하국 앞서갑니다. 아, 지금 행동! 아... 골인가요? 자,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군요.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엇각이었는데 그대로 반대편쪽을 노리면서 골을 만듭니다. 오장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장은 선수의 동점골입니다. 아, 지금은 다른 장면을 설명드리다가 지금 잠깐 놓쳤는데요.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죠. 코너킥 상황에서 뛰어들어가는... 아... 네. 아... 상당히 좁은 각이었는데 그 틈을 뚫고 동점골이 나옵니다. 소홍정현 선수의 코너킥, 그리고 맞은편에서... 아, 어려운 각도였는데요. 자, 오장은 선수가 측면 쪽에서 수비수 3명을 뚫고 골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동성 골키퍼로서는 이 앞에... 자, 열리나요? 오른쪽 측면. 자, 위치 중복은 피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앞으로 감아줍니다. 헤딩! 골입니다! 골! 오장은! 오장은! 전반전 38번! 오장은. 결국은 축구에서는 어느 팀이 해결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코스 올라왔죠. 아, 지금 패널티 마크 부근인데 잡다가 놓쳤네요. 그렇네요. 언바운드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장은 선수가 오늘 경기 첫 골을 먼저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연소 골키퍼나 바운드 돼서 오른골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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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김영삼의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유호준, 그로스. 자, 오장은! 에디! 감사합니다. 앞서갑니다. 울산 소급진의 규정 이렇게 영원합니다. 울산 소급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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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